오늘은 제가 신경주역 일대에서 분양을 앞둔 반도유바라 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 이런 이유로 모델하우스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대신해서 제가 꼼꼼하고 아주 섬세하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투자널 박대표입니다 이번 현장은 신경주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B4, B5 블럭이 분양을 하고요 총 세대수가 1490세대입니다 두 개별로 합쳐서고요 타입은 4개 타입이 있어요 7사부터 8사까지 있고요 8사는 A, B, C 타입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경주역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위로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확대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현장은 B4, B5가 현장이고요 블록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블록은 공원과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데 있고요 바로 생태하천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신경주 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중앙선, 그리고 동해선이 모두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황량해 보이실 수 있지만 세계노선이 모두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피부로 아마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KTX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 부산, 울산으로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매력을 더 느끼실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프리미엄 8이라고 해서 8가지 장점을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씩 보시면 신도시, 교통망 이런 것들은 살펴봤고요 분양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분양가를 굉장히 매력으로 뽑고 있고요 여기 보면 19세상 세대주, 세대원, 유지책 다 청약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청약하실 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모델라스에 왔으니까 실내는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포베이, 알파룸인 것 같습니다 반도유보라는 별동학습관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YBM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신도시의 특징이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의 보육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볼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래요 경주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상주차장이 대부분이라서 지자주차장이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라고 하고요 1.5일 대 1에 주차될수록 넉넉한 주차공간도 제공합니다 경주는 천년역사 신라의 수도입니다 문화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발이 되게 어려워요 이번 신도시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주 생활권이다, 내 집 마련의 고민이다 이런 분들은 이번 신도시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4부터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포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7.4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안방 팬트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뭔가 수납공간을 넣을 수가 있고요 주방은 D급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 옆에는 팬트리가 구현이 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수납공간에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도 안방에 하나, 그리고 공용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 8.4A 타입인데요 8.4A 타입 역시 포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요 맞통풍이 되는 게 큰 장점입니다 8.4A 타입의 특징은 이 동선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알파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주방으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거운 짐을 바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알파룸을 독립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안방에 드레스룸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은 이렇게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용욕실은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라든지 변기라든지 이런 기본 시설들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8.4B는 모델하우스에 구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만 살펴보면은요 우선은 순환동선이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다용도실로 바로 이동 가능하고요 주방에서 알파룸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순환이에요 그래서 안방에서 알파룸으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반대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8.4C타입입니다 C타입은 동선을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동선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서도 이렇게 알파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인데요 안방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드레스룸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8.4A타입에서는 현관에서 주방으로 그리고 거실로 이어지는 동선을 보고요 거실 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인데요 현관은 이런 통일성 있는 색채가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울을 둬서 공간감도 살렸고요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이 원래는 펜트리 공간인데 지금은 수납장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알파룸이 있습니다 알파룸은 이렇게 시스템 선반을 두고도 서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방과 거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방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저는 거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거실은 크기는 그냥 포베이의 그런 거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공간감이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우물형 천장이 좀 달라요 우물형 천장이 1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더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제 왼편에 보시면 수납장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라이팅이 들어간 예쁜 형태로 여러분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을 볼 텐데요 안방은 크기는 포베이의 일반적인 안방 크기예요 드레스룸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드레스룸을 여기서부터 다 드레스룸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예쁜 화장대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일부를 이렇게 라이팅에 들어간 예쁜 화장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A타입 살펴봤고요 이제 C타입 살펴보도록 할게요 C타입에서는 현관에서 주방으로 이어진 동선을 보여드리고요 주방을 보고요 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은 아까 보여드린 현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이쪽을 팬트리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납장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납장을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주방이 나오는데요 주방이 여러분들 40평대의 주방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쪽 보시면 오른쪽에 창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개방감을 두고요 왼쪽에 아일랜드를 둬서 이렇게 11자형으로 40대형 주방처럼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뒤쪽에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팬트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알파룸을 쓰셔도 되고 팬트리를 쓰셔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팬트리를 구현해놔서 주방에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제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안방이 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거든요 보통은 여기까지가 이제 40평대의 일반적인 안방 크기인데 이만큼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액을 나눠서 쓸 수도 있다고 인테리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옵션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꾸밀 수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고 오른쪽은 전체를 다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수납장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를 쓰게 되면 이 정도 공간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C타입도 살펴봤습니다 내 집 마련만큼 고민스러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모두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집에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gether we'll hold back the sun In this moment we're ever young Against the stream of time we'll run Baby, we'll hold back the sun This feeling moves me